이번에 음악 선생님이 있어. 알았지? 네. 근데 지금 누가 오냐 그러면 요정이와 요정. 응? 요정? 요정 알아? 요정? 네. 근데 이 요정은 구강트론 요정이라고 그래. 구강트론 요정이 나타나주세요. 나타나주세요. 와! 나타났다! 박수! 안녕! 나는 음악 선생님 구강트론 요정 김다은이요. 요정님 맞아요. 나 너무 팬인데. 네. 어릴 때부터 구강영재로 불렸었죠? 네. 국악에 이어서 이제 트럭계도 접수했잖아요. 지금은 트럭 요정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? 노래를 너무 잘해요. 기가 막혀요. 공장님 닮았어? 안 닮았어? 안 닮아. 어머. 안 닮았어? 닮았어? 예쁜 훈장님. 훈장님 막내딸이야. 응? 팬이에요? 야 팔소리를 배울 거야. 사랑가라고. 네. 사랑가. 춘향이가 이도령이 사랑가 노래 부르면서 놀았다는 얘기거든. 그럼 하린이는 오빠를 더 좋아해 동생을 더 좋아해. 오빠를 더 좋아해 동생을 더 좋아해. 형제는 아닙니다 지금. 긴장하고 있죠? 어 얘 어렵다. 이 상황에서. 아니 선택을. 야. 야 춘향이와 몽룡이네. 사랑이 뭔지 알지? 네. 그럼 사랑가를 배울 거야. 야 조선시대 판소리를 배우는구나. 그때요.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. 최고. 이리 혼너라 헛고 놀자. 아이씨. 이리 혼너라 헛고 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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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 이렇구나 내 사랑이야. 아함에 도네 사랑아. 거기까지 배우는 거예요. 할 수 있겠지? 네. 시작. 그때요.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. 시작. 보는디. 그때요. 하인이랑 민준이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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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랑 가요 한번 놀아보는디. 작살을 한다 작살을. 아우 잘하네. 이야. 하린이 센스 최고다 진짜. 그럼 이제 예준이도 한번 해봐야지. 너 친구 사랑하는 친구 있어? 하인이. 어떡해. 하인이랑 놀고 싶어. 이거 어떡해. 진짜 형제인 아닌가요. 아 너도 하린이 좋아하지 그치? 네. 이야 이제 예준이. 이야 남자다. 볼게요. 하인이랑 해보니까. 어떡해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한번. 물어보는디. 어떡해. 자 그러면 이제 할 거야. 1위 오느라부터. 1위 오느라 헛고 놀자. 이거요. 민준이. 1위 오느라 헛고 놀자. 아이가 잘하네. 2위 오느라 헛고 놀자. 이야 잘한다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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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시작. 크게 시작. 사랑 사랑 사랑이 내 사랑이야. 잘했어 그냥. 그거 또 어디냐. 맞아. 잘한다. 같이. 네 명이서 같이 하고 딱 끝낼 거야. 알았지? 자 집중. 1위 시작. 1위 오느라 어허고 놀자. 1위 오느라 어허고 놀자. 20. 3위 오느라 Venez in beni such. Salem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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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박수! 박수! 잘했어요!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네, 우리 음악 수업을 마쳤어요.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지? 네! 공수! 공수! 감사합니다. 박수! 아유, 잘했다. 자, 음악 공부도 했고, 그치? 네. 뭔 공부를 이제 합해 볼까? 뭔 공부를 이제 합해 볼까? 뭐야? 어? 끝난 거 아니었어? 인공부어예요? 한월 천 따시, 이거 들어봤어? 아니에요. 안 들어봤어? 네. 그러면 나는 한자, 한문, 안다, 손들어봐. 뭐 있어? 말해봐, 괜찮아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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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예? 하린이? 하린이는 한자 뭐 알고 있어? 한자 뭐 알고 있어?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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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한자야. 잘 듣고 훈장님 먼저 할 테니까 듣고 따라해. 하늘 전다지. 몸도 같이 따라해. 하늘 전다지. 너무 귀여워. 하늘 전다지. 검을 현 누루하. 건누아, 건누아. 건누아. 예준이는 안 하고 있는데. 예준이 봐. 또 혼자 해. 건누이 쳐. 봐봐. 다지. 다지? 그치. 이게 모르는 말이니까. 어휴, 야. 바지가 뭐예요? 어떻게 해. 바지가 아니고? 네. 따지요, 따지. 네. 나 어떡해. 눈물 난다고 볼 일이 아니여? 네. 어휴. 어휴. 잘 못했습니다. 집중해야 돼, 집중을. 하린이 힙합. 하린이 힙합. 어휴, 하린이 또 생각했나. 하린이 어디 갔냐? 하린이 어디 갔냐? 하린이 어디 갔냐? 민준아. 네. 하린이 어디 갔냐? 근데 왜 하린이가 말을 안 하냐?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럼, 몰라서 그런 거 맞지. 이게 무슨 글자야, 이게? 하늘 전다. 하늘 전다. 하늘 전다지. 와, 역시 민준이가 도와주네요. 민준이 봐. 하늘 전다. 하늘 전다지. 하늘 전다지. 들었지? 저렇게 해야 되는 거네. 와, 역시 형아답게 민준이. 그러면 얘 이름은 검을 현 누루왕이여. 검을 황 누루왕. 검을 현 누루왕. 누루왕. 그러면 순장님이 화장실에 잠깐 갔다올라 할게. 떠들지 말고 다 바르게 앉아서이. 예의 바르게. 네. 본인이 쓰고 싶은 것을 해본다. 네. 군장님 얼른 화장실 갔다올게잉. 뭐가 움직이나 봐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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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야? 아, 여기 시골이니까. 연세풍 대린이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셨지? 똑같이 잡아봐래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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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진아, 빨리 더 해. 어떻게 하라고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제발 해줄게 노면 보낼 것 같아 느낌은 다리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다리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훈장님이 나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서워 문 열어야 하는데 어디다가 둬요 어. 은원 craze이 Los Angeles 로길염 Physics 은 ox 아니 그 이놈들 가반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